회장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수고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백만석 날 도와주지 않겠다 이거지? 양팽이다 내가 당신을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빼돌려주지 이거 니 옷에서 나온건데 엄마가 엄마가 정말 하다른데 앞으로 죽인거야? 그래 엄마는 살인됐어 그게 오늘날의 나야 나 이제 더이상 음을 받을 수가 없어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백만석 회장님 기대하세요 이제 조만간 끝장날겁니다